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RowBackgroundColor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필터로 숨겨진 행을 포함한 특정 행의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SetRowBackgroundColor 함수를 사용할 때 행인덱스, 배경색, 그리고 실제 행인덱스 사용 여부를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에는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드뷰 위에는 트리거가 있고,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인덱스가 영인행의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바꾸되, 실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, 첫 행의 배경색이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. 필터를 걸고, 트리거를 클릭하면, 현재 보이는 첫 행이 아닌, 필터가 걸리지 않은 그리드뷰의 실제 첫 행의 배경색이 변경됩니다. 화면을 기준으로 한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, 네번째 인자를 True에서 False로 변경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필터를 걸고,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현재 보이는 첫 행의 배경색이 변경됩니다. 필터를 풀고, 다시 트리거를 클릭하면, 역시 현재 보이는 첫 행의 배경색이 변경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